이번 시간은 페이지 87페이지 창호 및 유리공사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시면 울금이를 짜고 울금이라는 것은 문의 뼈대 골조를 총칭해서 보통 울금이라고 칭하죠. 그 정간 중앙에 넓은 판을 끼워 넣은 문의 무엇이냐. 그래서 보통 넓은 판을 보통 양판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양판문 개념에 대한 설명이죠. 1번 플러시 문하고 조금 주의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시 문은 울금이를 짜놓고 중간에다 살대를 대어놓고 양면의 합판을 교착해서 만든 문은 플러시 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의 문이 플러시 문 내지 방문들이 양판문 둘 중에 하나로 보통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은 정확히 구분해 두시고 특히 변형, 뒤틀린 변형이 가장 적은 문은 플러시 문입니다. 그런데 플러시 문은 합판으로 교착하다 보니까 뼈대 골조 울금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목재를 사용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양판문이 목재가 노출되기 때문에 좋은 목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옆벽에 몰아붙이거나 벽 속에 밀어넣는 형식의 창호에 대해서 물었죠? 자, 미석이하고 미다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석이하고 미다지 창호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이점은 벽 속이나 이렇게 밀어넣는 형태는 미다지고요. 미석이는 한쪽 옆에 이렇게 붙여놓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는 미석이 형태가 많습니다. 창문틀 내에서 한쪽에 문이나 창을 갖다가 한쪽으로 밀어붙여놓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50%밖에 열리지 않고요. 미다지는 벽 속으로 밀어넣기 때문에 100%가 열리는 것은 미다지 개념이 됩니다. 미다지. 그러면 미다지는 벽 속에 밀어넣는 형태가 미다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주 차이점은 이거는 50%밖에 오픈이 안 됩니다. 오픈되는 개념이 오픈이. 50%이고 이건 100% 오픈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미석이는 레일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다. 레일이 보통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레일이 한 개가 있죠. 레일이 한 개가 있습니다. 미다지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하철 문 같은 경우는 미다지고요. 여러분들 아파트의 샤시들은 미석이 개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을 해 두시고요. 보통 아파트에 많은 것은 미석이 쪽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방문이나 침실문이나 이런 것은 여다지 형태가 많죠. 여다지 창호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시면 창호공사에 사용되는 철물의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자유경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유경첩. 보통 자유경첩을 보통 스프링 힌지라고도 칭하죠.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창호를 안파고로 자유자재로 이어둘 수 있는 이 자재문에 사용되는 것이 자유경첩이죠. 그래서 자유경첩하면 자재문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자재문. 그래서 자재문이 안파고로 이어둘 수 있는 자유자재로 깨닫는 자재문이죠. 그래서 그리고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있다는 것. 그 측면을 기억하시고 자유경첩은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절로 닫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레프트리 인진. 레프트리 인지도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레프트리 인진은 약간 열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10cm 전후에 약간 열린 상태를 하는 것이 레프트리 인지죠. 약간 열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안에서 닫지 않는 이상. 그래서 약 10cm 전후 정도? 10cm 정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레프트리 인지. 그래서 이거는 공중화장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중화장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자 도아체크. 도아체크는 열려진 여다 지물을 자동으로 닫히는 장치죠. 닫히게 하는 장치가 도아체크, 도아클로저라고 칭하죠. 도아체크. 자 또는 도아클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아파트 3대 현관문에 설치해서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기능을 가진 게 도아체크고요. 문을 열 때 벽과 문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벽이나 문에 부착하는 철물은 바로 3번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도아스톱에 대한 설명이죠. 도아스톱. 도아스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방문들에 많이 서재죠. 침실문이라든지 화장실문. 여기에 도아스톱이 우리가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4번에 크레센트. 자 크레센트는 보통 미세기창이나 오르네기창의 잠금철물이 크레센트죠. 반달형으로 생겼다고 해서 크레센트라고 하죠. 크레센트는 보통 잠금장치에 해당이 된다니? 잠금용 철물이죠. 잠금장치에 해당이 된다니? 미세기나 오르네기창과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플로아인지. 자 플로아는 바닥 지돌이 개념이죠. 그래서 경첩으로 지지하게 골라 무거운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철물이죠. 그래서 이 플로아인지는 바닥 지돌이로서 바닥 지돌이로서 일반적으로 중량 자재문에 사용이 되죠. 중량 무거운 자재문에 사용이 됩니다. 강화 유리문 같은 강화 유리문에서 보통 어떤 상가 같은 일정부분이 많죠. 중량 자재문에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플로아인지도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있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공부해 둘 것은 저겁니다. 보통 도화체크 도화클로저가 설치돼 문이 자동으로 자꾸 닫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보통 아파트 성강기 홀에서 세대 내로 드릴 때 문을 열어놔야 될 때 있죠. 그때 문을 열어서 일정한 제자리에 머물기와 정지시키는 것이 도화홀드라고 했죠. 말발구 병땡에. 그하고 혼돈하지 마십시오. 도화스톱하고.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시면 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죠. 자 여다지 창호 여다지는 열고 닫는 것이죠. 여다지 창호는 한쪽에 경첩등을 선틀 또는 기둥에 달아 한쪽으로 여닫게 하는 것이 여다지 창호인데 그러면 여다지 창호에서는 우리가 알아둘 것이 1번의 여다지 여다지 창호는 이것이 보통 어디로 여느냐 안으로 여느냐 밖으로 여느냐에 따라서 여는 방향 방향에 따라 열리는 방향에 따라서 안여다지하고 우리가 방여다지가 있어요. 방여다지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여다지라는 것은 보통 프라이버시 독립성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 독립성 개인의 프라이버시죠.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이 독립성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보통 하는 것은 안여다지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소방과 같이 피난 목적 빠르게 밖으로 피난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는 방여다지야. 그래서 방화문들은 방여다지로 설계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3대 현관문이 갑종 방화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단 부분에 설치된 그런 것이 갑종 방화문들이 이것은 빨리 피난을 가야 될 게 밖으로 엽니다. 안으로 열게 되면 위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혼자 있으면 관계없는데 여러 명이 군중이 모여있을 때는 특히 자 앞에 열려고 하면 뒤에서 막 미는 사람들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문이 안 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여다지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열리는 방향에 따라서는 안여다지 방여다지 이렇게 되겠고 그런데 안쪽 바깥쪽 다 열리는 게 자재문이죠. 열리는 방향이 안여다지 방여다지 그리고 자재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는 안팍으로 자유자재로 다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개구 폭에 따라서 보통 폭이 적을 때는 보통 한쪽만 있을 때 그러니까 폭이 넓을 때는 두 쪽이 있죠. 그래서 한쪽이나 두 쪽에 따라서 보통 외여다지 외여다지가 있고 외여다지 보통 방문들은 전부 다 외여다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구 쪽에 좀 넓게 되면 양쪽으로 두 가지가 있죠. 쌍여다지 이렇게 있죠. 두 쪽일 때 여기서 폭이 넓을 때 두 쪽으로 할 때는 쌍여다지고 한쪽일 때는 외여다지 이렇게 보통 칭하고 있습니다. 외여다지하고 쌍여다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이 여다지 창호에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그 여다지 창호가 많죠. 여다지 창호와 관련된 철물들이 많았습니다. 목재에는 지지 철물이 경첩이 있었고 아파트 세대 현관문 같이 묵은 문에는 피보딘지 지도지를 썼었고요. 그리고 열려진 여다지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도하 체크 도하 클로즈를 달았고 방문에는 보통 문하고 벽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하 스톱을 우리가 설치했었죠. 그리고 세대 현관문에 일정한 문을 제자리에 머물도록 고정시기 위해서 도하 홀드를 사용하든지 이런 것들이 여다지와 관련된 철물들입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미석이 창호 미석이 창호는 보통 우리가 이 개념이죠. 보통 문을 한쪽으로 밀어붙여 놓은 형태죠. 그래서 여다지 보통 미석이는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창호 바지지에 홈을 한 줄을 파거나 레일을 붙여서 문을 이중벽 속 등으로 밀어넣는 것은 미다지죠. 그래서 이거는 미다지에 대한 설명이고 미다지 창호에 대한 설명이고 그래서 아파트와 관련된 것은 미석이 창호가 많죠. 이 미석이가 그러면 이 미석이 창호 관련돼서 학습을 하실 때 미석이 창호는 이것이 움직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레일이 필요합니다. 레일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레일을 보통 하고 레일이 있고요. 보통 얘는 보통 지지철 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에 위털에 홈을 파가지고 문을 끼워서 이렇게 들어서 끼우기 때문에 지지철 물이 없어요. 얘는 문틀 가지고 보통 지지가 되는 형태죠. 그래서 레일이 있고 레일 위에 다니기 위해서 문밖기가 필요해요. 문밖기 이걸 보통 호차라고 합니다. 호차 보통 한 짝당 두 개의 호차가 필요해요. 문밖기가 두 개가 필요하고요. 호차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석이 창호의 잠금새로서는 잠금용 철무로서는 대표적으로 크레센트 샤시에는 반달형으로 생긴 크레센트 가지고 잠그죠. 잠금장치가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목재 창호 옛날에 이렇게 해서 문을 닫고 나서 이렇게 구멍을 맞춰서 이렇게 돌렸던 도아볼트 도아볼트 이런 것들이 미석이 창호하고 관련된 철물들이에요. 미석이 창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오르내기 창 오르내기 창은 여러분들이 보통 상하로 이렇게 잡아서 올렸더니 옛날에 보시면 비둘교나 저런 거 통이로 이런 열차들 아니면 강강열차 이런 것들이 많았었죠. 지금 현재는 거의 많이 사라졌죠. 지하철 경우도 서울의 1호선 2호선의 초창기 지하철들이 전부 다 오르내기 창호가 있었습니다. 오르내기 창 그러면 이 오르내리 보기 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보통 오르내기 창이 이제 있기 위해서는 이 오르내리기 창호는 저것이 필요합니다. 오르내리기 창호는 일반적으로 얘는 도로래가 필요합니다. 도로래가 문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니까 도로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와이어 끈이 필요하죠. 와이어가 보통 필요합니다. 와이어 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잠금장치는 잠금장치가 크레센트를 우리가 쓰게 됩니다. 크레센트. 그래서 옛날에 지하철 같은 옆에서 두 개 딱 잡았던 거 다 봐 이렇게 올리죠. 그것이 바로 크레센트입니다. 오르내리기 창은 크레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필요합니다. 추. 가볍게 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오르내리기 창호하고 관련된 철물들이 됩니다. 간략히 구분을 해두십시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해전문. 해전문은 일반적으로 통풍기료, 방풍적인 측면 되겠죠. 방풍이나 출입인은 통제 목적으로, 조절 목적으로 쓰는 것이 해전문입니다. 그래서 해전문은 방풍이 되니까 에너지 철학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해전문은 에너지 철학 목적에 해당이 되죠. 에너지 철학을 해야 되는데 많이 씁니다. 그래서 대형건축물의 일층 부분이죠. 외기와 접하는 부분에 이 해전문 형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전문은 해전 지도리가 필요합니다. 돌아가야 되니까 해전 지도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는 철물이 해전 지도리가 필요해요. 해전 지도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문은 여러 장의 문을 경첩으로 연결해서 큰 방을 분할하거나 전체를 개방할 때 사용하는 문이 전문이죠. 그래서 이 전문은 보통 병풍처럼 여닫는 문이 전문입니다. 그럼 이제 전문에는 만들기 위해서 경첩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동하기 위해서 문을 병풍처럼 하기 위해서 자유 도로래가 필요합니다. 자유 도로래가 필요하고 그리고 문을 이동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도화 행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행거가 보통 커튼이나 이런 블라인드 이동장치가 행거잖아요. 문의 이동장치라고 해서 도화 행거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전문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창호 철물로서 자유경첩을 달 수 있는 건 자유경첩은 스프링 힌지죠. 안팎으로 개폐되는 여다 지문이 자재문에 우리가 달 수가 있는 것이죠. 봐두시면 되고 그래서 5번에는 4번 개념이 되겠죠.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그 여다지 창호와 관련된 철물들을 거기에 다 기록을 해놨으니 뭐 사실 자재문도 여다 지문이죠. 안팎으로 다 여다 쓰겠죠. 그래서 그 철물들이 관계된 것을 거기에 다 정리해놨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두시고요. 그 다음 6번에 보시면 자 풍소란 개념이 나오는데 자 풍소란은 보통 방풍을 목적으로 자 보통 덧떼어주는 목재입니다. 그래서 문풍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재 창호에서 그래서 요거는 4번 개념이 되죠.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창의 보강이나 미간을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들은 자 보통 저 멀리온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스틸샷에서 5번은 멀리온 개념의 역할이고 자 풍소란은 4번의 미석이문의 마중 때에 방풍을 목적으로 특소리나 단열을 대여 대응 그래서 이 문풍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풍소란의 역할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알루미늄 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가 나왔습니다. 자 경량으로서 알루미늄 샤시의 특이 단점은 이거죠. 콘크리트, 모르타 같은 알카리성과 직접 저축하면 부식당해요. 그래서 보통 중성제나 격리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시공을 우리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알카리성 바탕하고 공사할 때 약간 스틸샤시보다 약간 까다롭습니다. 시공적인 측면이. 그리고 가볍죠. 알루미늄 특징은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여다듬이 경쾌하고 미래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다른 금속 철물하고 접촉하면 이 알루미늄이 부식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속품을 쓰지 않고 거의 알루미늄제를 많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알루미늄 비중은 철의 약 3분의 1이 경량이죠. 가볍습니다. 그리고 2번 시공 중 양색 스틸샤시가 간단한 건 아니고 까다롭죠. 약간 복잡습니다. 왠가하면 보통 일반적인 시공 중 양색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런 건축물들이 거의 알카리성 바탕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양색이 좀 까다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의 스틸샤시 비해서 여다듬은 경쾌하고 콘크리트와 접촉하면 우리가 부식당합니다. 그리고 미다지 미석이서 만들어서 쓰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리고 8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안정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에 사용하기에 가장 부적합한 것은 나왔습니다. 안전유리는 잘 깨지지 않는 유리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안전유리는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리가 일반 유리처럼 비산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진짜 강하든지 잘게 부서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전유리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1번 강하유리. 강하유리는 안전유리에 속하죠. 얘는 일반적으로 아주 충격강도도 강하지만 일반적으로 유리가 파손됐을 때 파달처럼 잘게 부서지죠. 그래서 안전유리에 속합니다. 보통 강하유리를 강철유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보통 500에서 600도씨 열처리에서 금능식에서 만든 유리로서 사람이 주먹으로 때려서 파괴되지 않죠. 그래서 강하유리적인 측면은 안전유리가 된다. 부서질 때 잘게 부서지죠. 그래서 안전유리에 속합니다. 그리고 2번에 겹침유리. 보통 겹침유리. 이 겹침유리는 보통 합성수지와 같은 이런 일반적인 보리비닐 같은 걸 넣어놓고 압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겹침유리 또는 접합유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에다가 접착제로 가서 합성수지에 붙여놨기 때문에 유리가 떨어지지 않죠. 깨지더라도 유리가 팍 부서지지 않고 붙어져 있는 형태죠. 그래서 안전유리에 속하게 됩니다. 5번에 이런 접합유리나 접합유리나 겹침유리는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합성수지로 접착해서 만든 그래서 유리가 파손되더라도 유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죠. 그냥 부착되어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망임류리. 망임류리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망임류리. 망임류리는 방하용 유리죠. 얘가 방하용 유리여서 유리를 제작할 때 안에다가 금속에 망을 갖다가 삽입해서 만든 유리로서 유리가 팍 안 깨지죠. 그래서 얼종 방하문에 해당이 돼요. 망임류리가 얼종 방하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안전, 하재로부터 안전시키죠. 그래서 안전유리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접합유리를 굉장히 많은 여러 장의 유리를 가지고 공사하면 그것이 나중에 방탄유리가 되죠. 아니면 강하유리를 접합유리, 합유리하시기면 그것이 방탄유리가 됩니다. 그런 것도 안전유리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통 팍유리는 이렇게 깨지죠. 이런 것은 안전유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깨지는 유리는.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유리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에 팍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나 기름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아요. 이거는 9번 문제는 시방서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2번 강하유리는 현장 가공이 곤란하므로 정확한 치수로 우리가 주문해야 돼요. 주문 제작에는 현장 절단 가공이 되지 않습니다. 강하유리 개념은. 그래서 강하유리는 현장 절단 가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주문 제작을 우리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 유리들이 복청유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강하유리 이런 것들은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 현장 절단 가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신축적인 건물에 유리를 끼우는 시간 일반적으로 내부 마감공 시작하기 전에 해야 돼요. 보통 유리공사를 먼저 공사를 해놓은 상태에서 내부 마감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리공사가 선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째 복청유리는 단열, 차업, 방서 등의 특성을 가진 것 이런 것은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단열이나 이런 방서나 방하, 추위를 방지하는 이런 개념이 맞습니다. 유리와 유리 사이에 건조 공기층을 두었죠. 그래서 그런 것은 맞죠. 얼종 방화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얼종 방화문에 해당이 되는 것은 망임유리입니다. 방하용 유리는 망임유리고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접합유리는 판유리에서의 폴리비닐을 넣고 150도 고열로 강하게 접합해서 파손시 파편이 안 떨어지게 한 유리가 바로 접합유리입니다. 다른 말로 겹침유리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여러 장으로 우리가 공사하면 방탄유리가 된다. 또는 강하유리를 접합유리화 만들면 이것이 방탄유리 개념이 된다는 것 같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로이 유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가 로이 유리는 일반적으로 이것 때문에 에너지 철학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유리가 있을 때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이겁니다. 보통 여름철에 여름철에 어때야 되는가 하면 보통 최근에 건축물이 유리로 조립해서 많이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벽을 유리로 조립하기 때문에 태양열에서 여름 같은 실내가 많이 데워져요. 그럼 냉방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금속으로 코팅을 한 거죠. 금속은으로 코팅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외선을 갖다 반사율을 높여준 거예요. 적외선, 열선. 태양강선에는 여러 가지 선이 있는데 이 적외선 개념이 보통 열선이고요. 온도를 올리는 거죠. 보통 빨래를 건조시키고 실내 온도를 높이는 것이 바로 적외선 열선이에요. 이 열선 반사율을 높인 거예요. 반사율을 높여준 유리가 로이 유리가 됩니다. 로이 유리. 그래서 이 로이 유리는 적외선을 반사시켜서 실내 온도를 올라가지 않도록 해준 유리가 로이 유리입니다. 처음에 제작 목적은 이걸로 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난방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자. 복사율이 그래서 한 것이 겨울철용이 이거는 여름철용으로 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용은 반대의 개념. 실내의 복사율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밖에서의 열선은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죠. 겨울철의 경우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계절용이 다 나온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로이 유리는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금속으로 코팅을 해서 에너지 이동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리들이 로이 유리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1번에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가 됩니다. 일반 유리에서 반사율 조절에 유리합니다. 특히 여름철용은 적외선 열선의 반사율을 높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외선 등도 있잖아요. 적외선 등은 찜질방 같은 데와 불극해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땀나는 등 그게 적외선 정도죠. 그리고 3번 보시면 원료의 배합의 특성상 은색 단일 색상만 우리가 생산되고 있다고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색상에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 다중막 코팅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은색이나 뭐 이렇게 뭐 검색 종류나 뭐 종류는 다양하고 색깔을 다양하게 다 코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유리면에 발생하는 결로 자 이 폭청으로 제작되다 보니까 보통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결로도 줄여듭니다. 그리고 뭐 투과유리와 반사유리는 조절이 가능한 유리로 유리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목적. 그래서 단가는 비쌉니다. 그리고 11번 보시면 평지붕 천장의 최강을 목적으로 사용된 유리였죠. 평지붕, 최강 목적. 그럼 여기에서는 1번 포도유리는 여기에 해당이 되죠. 포도유리가 보통 천창이나 이런 평지붕에 설치해서 굴절 체갈 용어로 사용되는 유리가 포도유리거든. 포도유리는 일반 조리 겁니다. 자 이런 천창 같은데 이제 철제 털을 철제로 털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볼록 모양의 유리를 하나씩 끼우는 거야. 천창에 볼록 모양의 유리를 철제 털에다가 철제로 털을 설치하고 나서 철제로 털을 설치하고 여기다가 하나씩 끼워 넣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포도도 여러 송이가 모여 자 여기 모여서 한 송이 여러 알이 모여서 한 송이 되는 것처럼 이것도 볼록 모양의 유리를 하나씩 끼워 넣어가지고 만든 것이 보통 이 포도유리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천창에 굴절 체강용 이런 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거기 보시면 돼요. 그리고 3번에 망임유리는 우리가 얼종 방화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방화용 유리로 쓰고 그래서 보통 방화용 유리는 얼종 방화문은 방화구역 같은데 많이 써죠. 특히 건물과 건물이 중심 상업지역이나 이런 상업지역은 건물과 건물이 거의 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건축무 땅에 대한 이용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건물과 건물이 중심 상업지역에 거의 붙습니다. 그러면 벽과 벽 사이가 거의 가깝기 때문에 하재가 나면 하재가 옮겨갈 수 있죠. 다른 건물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만약에 창호를 내게 되면 보통 이 망임유리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강화유리는 보통 외부에서 침입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문을 하는데 문제가 이거죠. 강화유리로 만들게 되면 일반적으로 손으로 때려서는 안 되지만 망치나 이런 거 가지고 때리면 부서지죠. 그래서 틀고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강화유리만 믿을 수는 없죠. 그래서 샷다 같은 걸 설치해 주는 게 좋죠. 그리고 그 측면을 한번 간단히 보십시오. 자, 그 다음 12번에 보시면 각종 유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로이 유리는 유리 한쪽만의 금속 코팅을 하여서 반사율을 높인 유리로서 시선 차단에는 효과가 있으나 남방 시선 차단 효과도 있죠. 그래서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방 보온 성능이 저하된다 해서 되죠. 얘는 에너지 철학형 유리로서 남방 보온적인 측면도 돼요. 얘는 여름철용도 있고 겨울철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 이런 측면도 유리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복청유리는 두 장이나 세 장 유리 사이에 간격을 두고 건조공기를 봉입해서 만든 유리가 복청유리죠. 영어로 폐화글라스가 됩니다. 단열이나 방음이나 이런 결로방지 효과가 있는 거. 그래서 보통 복청유리가 이중창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복청유리 폐화글라스가 이중창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청유리는 이중창호의 역할을 합니다. 이중창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늬 유리는 표면에 여러 가지 모양의 유리에 다이아몬드형이나 다이아몬드형이나 주름형 이런 거 하는 것이 무늬 유리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무늬 유리는 이런 경우에 있었죠. 보통 이중창호를 할 때 바깥쪽은 알루미늄 창호를 쓰고 안쪽에 목재창호를 썼을 때 그러면 사람이 아예 투시 안 되게 밖에서 보면 일반 유리는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에 무늬를 넣으면 정확한 사람의 형상이나 모를 때 있죠. 이럴 때 보통 쓰는 것이 무늬 유리였죠. 그리고 4번에 강화유리는 일반 판유리의 열철에서 강도를 증가시킨 유리가 강화유리고 강철유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부서질 때 잘게 파달처럼 부서지는 것이 강화유리죠. 그리고 유리블록은 사각형이나 원형 등의 상자형 유리로서 고율로 용착시킨 일체로 만들어서 채광이나 구조겸용 유형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입니다. 그러면 얘는 벽을 쌓았죠. 벽으로 유리블록 가지고 했고 어느 정도 햇빛이 은은하게 들어와야 채광도 되고요. 보통 벽돌에 비해서 탄일력도 좋아요. 그래서 열을 이동하는 게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반 벽돌보다 탄일력력도 좋습니다.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평지궁 천장의 채광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거는 앞에 같은 문제예요. 포도유리고 그리고 14번에 유리를 연화점에 가깝게 보통 500에서 600도씨를 가열해 두고 양면에 냉기를 불어넣어서 급냉시켜서 강도를 높인 유리가 강화유리 안전유리, 강화유리 개념이 되죠. 그래서 14번에 2번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15번 가스켓 시공법의 일반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가스켓이란 것은 가스켓은 유리를 고정시키는 거죠. 유리를 고정시키는 제품인데 고정시키는 것이 가스켓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퍼티가 있고 퍼티, 목재창문은 나무 퍼티를 썼고 그 다음에 반죽 퍼티라든지 이런 가스켓 이런 걸 이용해서 보통 유리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가스켓입니다. 보통 발음상은 개스켓인데 보통 교수님들은 이 가스켓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스켓은 유리를 고정시킨 제품으로서 공장에서 생산해 나오죠. 그래서 정형 제품입니다. 그래서 부정형 제품은 아니고 부정형이 아니라 정형 제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무제품입니다. 쉽게 파킹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보통 유리 한 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쓰고 다른 면은 경과한 밀도가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한쪽은 일반적으로 가스켓을 쓰고 한 면은 실란토로 이렇게 때우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가스켓은 유리의 각 변기로 약간 짧게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유리를 절단할 때는 일반 치수보다 약간 짧은 치수로 잘라서 넣어줘야지 유리가 잘 들어가고 파손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유리의 절단 개념은 약간 짧은 치수로 잘라지면 가스켓은 약간 길게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짧게 한다 해서 틀렸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끼워나가야 됩니다. 모서리에서 중앙으로 끼워면 이게 불균일해집니다. 불룩 튀어나오고 균일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2번 개념은 틀렸죠. 그리고 그래서 그 3번에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절대 모서리부터 끼워나가야 됩니다. 중앙에서 모서리 방향으로 끼워나간다는 점 기억하시고 4번 시공성을 위해 유리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케로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실란트는 보통 때우는 매우는 재료를 보통 작업을 실란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복청유리, 접합유리, 망입유리의 경우 가스켓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 내에 배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복청유리나 접합유리, 망입유리는 보통 유리와 유리 사이의 공간을 둔다든지 또는 철망을 삽입한다든지 아니면 폴리비닌과 접착제, 합성수지 같은 걸 넣어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배수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보시면 마지막 16번 문제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실란트 작업의 경우는 상대의 습도가 8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표했죠. 실란트 작업의 습도 규정은 90%입니다. 실란트는 90% 이상일 때 작업을 하지 않는 기준은 얘가 습도가 제일 높습니다. 습도가 가장 높은 게 실란트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업 중지해야 되는 것은 90%가 돼서 습도가 제일 높습니다. 보통 85%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얘는 90%일 때 작업을 중지를 합니다. 그리고 2번에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으로 직경 2개 있으면 된다. 그래서 보통 샤시 같은 데는 배수구멍이 있죠. 그래서 2개가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구멍이 2개죠. 그래서 거의 2개의 구멍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3번에 세팅 블록은 유리를 바닥에 놓거나 이러면 유리가 파손될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 받치는 것이 세팅 블록입니다. 4분의 1 지점에서 각각 1개씩 설치해서 우리가 해주면 돼요. 4분의 1 지점. 그런데 정확히 4분의 1 지점에 놓고 하면 유리를 이렇게 조정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보통 반사유리 같은 경우는 영상 왜곡이 있는 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건물, 오피스테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얼굴이 다 비치고 반사유리 같은 경우 반대편에 서서 영상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세팅 블록을 밑에 딱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거든요. 영상 조정 같은 걸 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 4분의 1 정도에 설치하면 좀 어려우면 보통 약간 단부 쪽으로 당겨서 영상 조정을 보통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분의 복층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취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분의 강화유리 간의 클리언서는 여유 공간이 클리언서죠. 그래서 3mm를 표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유리 하단과 바닥면과의 클리언서는 10mm가 표준입니다. 그럼 보통 유리와 유리, 강화유리 간에는 3mm고요. 바닥하고는 10mm가 됩니다. 그래서 강화유리, 강화유리 사이에 클리언서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간혹가 손이 이렇게 문 닫고 이럴 때 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 기준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호음이 유리 공사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까요? 다음 시간에 10장 수장 공사 분야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